어? 어? 야이 캣!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레벨 데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고양이 마리오 같은 느낌의 아주 극악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액션 플랫폼 게임입니다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합시다 얼마나 어려운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모든 게 다 함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점프 약간 이런 느낌? 오케이 알겠어 점프 오케이 아 쉽구만 아 뭐 금방 깨겠네 아 이거 막 구멍이 이동하잖아 이거 숱 이지 아! 아이씨 점프 옥 옥 옥 옥 지금이야 탈렷 벌써 1스테이지가 끝났군요 아주 쉽습니다 스테이지가 무려 하나 둘 셋 넷 열여섯 개나 있어? 호잇 점프 점프 앙악! 숱 좋아 야 이건 누가 봐도 오른쪽으로 떨어지라고 있는 거 아니냐? 아익 이좋 어 살았다 와 한 칸 두 칸 어 무서워 세 칸 어 아무래도 없군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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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야야야야 야 이거 왜 기분 나쁘게 오른쪽에 길이 있어? 난 못 지나간다 뭐지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쇽! 히힛 떠나오는 거 아니겠지? 아 와... 야 소리에 잠깐 오른쪽을 살짝 돌았는데 와... 어? 똑같은 거 아니야? 어? 어 야! 어떻게 살아노? 나이스 어? 아!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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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데? 뭐 엄청나게... 야잇! 어억! 아 저기서 멈추는구나... 엄청나게 극악의 난이도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쉬운데? 어? 이거 먹으면 되는 건가? 아아아아아아악! 이걸 안 먹고 가면 어떻게 돼? 그냥 가는 거야? 아! 아아아악! 폭탄이었네... 안 먹으면 되는 거지? 이거 밑으로 떨어질 거 같아 뭔가...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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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어렌즈가 저렇게 무섭게 느껴질 줄이야... 엥!? 뭐야. 반대로 움직여지네요 이제? 아...어랍다... 어? 아 내가 점프키를 누르니까 가시가 점프를 하네 오케이 어 이번엔 정상이다 방향키만 반대야 응? 아 뭐야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왔어 이번에도 다시 반대 다시 정상 곧 응? 응? 아아악 나 이럴 줄 알았다 아이씨 앞에 게 먼저 떨어져 버리네 뒤에 거 떨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앞으로 가게 되는데 어? 어? 야 이 개 야아 이거 사람 심리를 아주 교묘히 이용하는구만 오케이 그래서 가만히 기다렸다가 어 점프 아 개웃기네 이건 뭐지? 어? 오케이 발판이었구나 어? 아이씨 어? 오케이 어쩐지 수상하더라 이게 약간 이제 이 게임의 특성을 알았어 이제 초반에 비슷한 패턴을 몇 번 보여주다가 그거 익숙해질 때쯤 마지막에 뒤통수침 오 오 뭐지? 어? 오 오케이 오 오 오 오 오야 피지컬 미쳤 으아이 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불안한데 불안한데 아무것도 안 나오네 불안한데 어어 희힛 이제 이 게임의 패턴을 파악해버렸다 으으악 아아아악 이건 뭐지 텔레포테이 오 오 오케이 어디로 텔레포트가 될지는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네 미친 텔레포테이셔 어디로 텔레포트가 될지는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네 미친 기다렸다가 지금이야? 그럴줄 알았지 옆으로 피할 줄 알았지 그래 뻔하지 아주 그냥 자 봐봐 누가 봐도 지금 두 번째 텔레포트에 닿을 수 있는 거리야 그래서 첫 번째 걸 타면 안 돼 두 번째 걸 타야 돼 저거 봐 제가 지금 막고 있잖아 이걸 무빙으로 이걸 타서 어 좋아 이대로 왼쪽으로 떨어진다 기가 막히죠? 이건 뭐지? 오오옿 저看一下 점프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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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f 뭔지 알 것 같아 건드리고 커지기 전에 점프 어 들어와 졌다 어 깜짝이야 여기를 한 번에 넘어가야 돼 한 번에 아 누르고 바로 왼쪽으로 튀어야 되네 나이스 위험했다 얇아짐 얇아짐 자 어디가 두꺼워짐 얇 띠용 어? 어 뭐야 이대로 가면 되는 거였어? 아 저 오른쪽에 버튼 자체가 그냥 낚시였구나 뭐가 있을 법한 그런 그냥 낚시였네 에이 에 에 에 에 어디까지 길어져 이 미친 하하하하 에 에 어 어 그냥 빨리 가야되나 본데 아 오케이 이해했어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아 아 떨어져야되는거야 이번엔 아 무조건 떨어져야 되네 에 에 으 뭐야 아 제한 시간내로 더 늘어나기 전에 빠르게 호잇 됐어 이거 뭐야 아이씨 얼레? 야 야 이 건방진 것 내가 그렇다고 너를 못 잡을 줄 알아 아니 발판이라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어? 저 야 미안해 잠깐만 기다려 내가 평소에 너를 소중히 하지 않았지 다시 한번만 나에게 기회를 준다면 날 널 꽉 껴안아줄게 그냥 맨날 버리고 가서 피하니 잘못됐어 야이 호우 됐어 아 뭐야 이제 문이 가야 돼 호잇 호잇 잘못 호잇 나에게로 와 뭐야 저건 호잇 호잇 야이 씨 하아 아 오케오케 지금이야 하아 아 오케오케 진짜 오케 하아 됐어 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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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야아 원래 항상 입고 들어가기 직전에는 항상 점프를 해야 돼 버릇이 있어서 살았네 아이씨 깜짝이야 아 뭔가 뭔일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어 이거 어떻게 지나가지? 기다려야 되나? 어? 피할 수가 없는데? 아 위로가면 이런 개새끼 빨리 가야 되나 보다 빨리 어 뭐야 반대로 눌렀 왼쪽 눌렀는데 오른쪽으로 가지네? 어? 이거 뭐 어떻게 해야되지? 아~~ 아 버튼을 누르면 무조건 오른쪽으로만 가지는데 점프가 무한으로 되네요 아이씨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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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갈수록 점프력이 줄어들어 이씨 에? 점프할 때마다 중력이 박.. 야앗! 야앗! 깜짝이야 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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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빨리 가야 돼? 야앗! 어어! 어어! 뒤지는 줄 에? 어? 뭐야? 나 왜 미끄러지? 야앗! 하나이 아앗! 아유! 어어! 저어안부! 응아! 어어! 안드에! 하하하하하하하 하핰 오오 어어어! 어어? 어어어? 안돼! 하하핰! 아니! 페이크 발판은 좀 너무했다고 생겨드리지 않습니까? 새하학생인분들 변부... 통과... 별일 없겠지? 어! 아니 너 뭐해! 너 뭐해! 야! 아 살았다... 뭐지? 으.... 전부 다유... 오 예스,베베! 제발... 됐어 이거 어디에가... 어? 어? 아! 이런 이씨! 악라! 응? 아! 오케이 오케이 죄송해요 뭐야? 무서워 제발 아무래도 일어나지 않기를 꼬링 야! 마지막 스테이지다 미쳤다 드디어 드디어 마지막 스테이지에 도달의 또다 하... 얼마나 어려울까 아주 기대가 돼요 별일 없는데? 어... 별일 없는데? 흠 이즈야군 아니? 하니? 하니? 다음 스테이지 좀 가봅시다 그래 좋아! 1트만 했겠어 이제 나도 이... 야!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이 게임에 고인물이라고 말할라 했는데 바로 뒤져버렸네 야! 어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 뭐야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아 좀 아아! 아아! 아! 아! 마지막까지! 나 조금 숙소해야 되고 아! 아! 마지막 스테이지라고 그냥 아주 대놓고 여설먹이네 터지겠지? 어? 자! 세 번째 것만 터지네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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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도 되는게 있고 먹지 말아야될게 있겠지? 어? 뭐야? 나닛! 나닛! 아이씨! 됐다 어우! 됐다! 별일 없네 왜 나 안 눌렀는데 왜 눌려 왜 눌려 왜 눌려 아아아아! 왜 이래 아오! 너무 느린데 이거 이거 깰 수 있는건가 오! 됐다 어? 헉! 연대인가봐 어? 뭐야? 에? 안돼! 말도 안돼! 야! 마지막에! 뭐야? 이런게 어딨어? 텔레포트 타지는 거리가 점점 문에서 멀어지고 있는데? 왼쪽도 못가 정답지를 보고 오니까 어이가 없다고? 있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 없어? 없어요 진짜 이게 끝이야? 별의 별짓을 다 해봤지만 밖으로는 탈출할 수 없던 레벨 데빌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이런 고양이 마리오 느낌의 게임들 저도 제대로 해본 거는 되게 오래간만인 것 같은데 역시 재밌네요 사람을 엿먹이는 게임 원래 게임은 상대방 열받게 만들라고 하는 그 말이 다시금 떠오르는 게임이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마치도록 하죠 운농과 정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